안녕하세요. 색소판학교 전광호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하기 굉장히 저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. 여러분들께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의 첫 번째 오늘 강의는요. 소리 떨리는 것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소리가 떨린다. 우리가 소리가 떨릴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.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그 떨리는 이유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증상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떨리는 건가? 그리고 이 떨리는 것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. 먼저 소리가 떨리는 것은 어떤 것이 소리가 떨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가? 먼저 한 번 해보겠다.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. 떨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, 섹스폰을 처음 입문하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악기를 많이 불다가 보면 입이 풀려요 입에 힘이 빠지게 되면 입이 힘이 풀렸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이런 떨림을 내가 인지를 못하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원인은 하나라고 봅니다. 바로 호흡이에요. 내가 호흡으로 내가 더 강하게 밀어주면 이 떨리는 이 호흡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. 보통 이렇게 떨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입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나도 호흡도 굉장히 약하게 소리를 내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. 어떤 분들은 입에 힘을 꽉 쥐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. 이 떨리는 것은 처음, 섹소폰을 처음 하시는 분들, 초보이신 분들은 주법에 힘이 많이 없어서, 근육이 아직 안 잡혀 있어서 그렇게 소리가 떨리는 경우가 있고요. 또 중급, 조금 섹소폰 하신 분들이 연주 중에 입에 힘 풀렸을 경우에는 내가 너무 많이 불다 보니까 입에 힘이, 근육이 풀렸을 경우가 있는데요. 고를 때 두 가지를 좀 크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처음, 초보이신 분들이 소리가 그렇게 떨렸다 했을 경우에는 내가 더 큰 소리로, 내가 소리를 내는 롱톤 연습, 또 냉 연습을 통해서 그 소리 떨리는 게 잡힙니다. 얼만큼만 하면 약 3일 정도만 매일매일 꾸준하게 2시간 이상 연습을 한다면 그 떨림이 잡힐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연습을 좀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.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소리를 더 크게 하면 훨씬 더 소리가 깔끔하게 나면서 소리가 떨리는 것이 잡힙니다. 내가 인위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잡혀요. 스스로 잡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. 하고요. 중급, 이제 좀 색소폰을 하셨던 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입이 풀리는데 또 내가 불어야 돼.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.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입에 힘을 많이 빼시고요. 그 다음에 호흡만 생각하세요. 호흡. 그러니까 내가 뭐 이제 입이 풀렸을 때 보통은 내가 좀 기교를 많이 부리시거나 아니면 정말로 진짜 많이 이렇게 하셨을 때 입에 힘을 좀 많이 쓰시거나 진짜 좀 체력적으로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. 저도 연주를 많이 할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입에 편안하게 힘을 좀 빼주신 다음에 내가 호흡만 생각합니다. 아, 내가 소리만 편안하게 내야지. 뭐 손가락 같은 경우는 내가 정확하게 눌러야 될 때는 또 눌러야 되지만 조금 내가 좀 입에 힘을 빠졌는데도 조금 더 빼고 내가 호흡, 호흡만 준다 그러면 그 떨린 부분을 잠시 동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. 이게 사실은 정답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소리 떨리는 이 습관이 나중에는요. 그냥 내 소리가 돼버려요. 그리고 내가 그 소리가 떨리는 게 어, 내가 지금 비브라토, 바이브레이션을 하고 있나 비브라토를 하고 있나 라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. 절대 그렇지 않고 정말로 입에 힘이 없어서 떨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결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섹스폰 소리를, 섹스폰 실력을 가지실 수 있다라는 오늘 강의 취재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또 이 강의를 보시고 다시 한번 구독하기,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 꼭꼭 좀 눌러주시고요.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요. 여러분들께서 꼭 좀 해주시고요.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섹스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